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허브 정동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역발상 특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정관념을 깸으로써 이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쉬워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보죠. 일단 이번 수업은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그동안 블로그를 꽤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라는 걸 만들지 못했다. 혹은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수익화를 못했다. 아직 시작을 잘 못했다. 이런 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거고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어쨌거나 나의 사업을 뭔가 번창시키기 위해서 아니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한 게 얻어 가실 거예요. 이것도 무릎으로 아마 탁 치실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블로그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신경 썼던 그런 요소들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블로그라는 걸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사진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차가 뒤집힌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차를 후진하다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차가 뒤집혔는데 이 사건이 저를 굉장히 변화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청땡 정수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정수기 관리하는 거. 이걸 하고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정수기를 판매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야 돈이 많이 되는데 전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청소 한번 하는데 돈을 얼마나 벌까요? 여러분들 이 정수기 한 대 청소하고 나면 얼마 벌 것 같으세요? 5천 원 정도 법니다. 5천 원. 쇠가 빠지게 청소를 해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돈을 안 주니까. 아무튼 이런 걸 할 때였는데 아까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때 제가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 앞집에 청소를 딱 하고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30분. 여기가 회사였어요. 보통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이 뒷집에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집이 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약속이 안 돼 있는데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정수기 혹시 쓰시나요? 정수기 이제 전화 오면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뭔가 좀 친절하게 받지 않게 되지 않나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안 친절해져요. 뭔가. 왜냐하면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맞죠? 좀 이게 친절하지 않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는데 역시나 이 뒤에 있는 회사도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시간 약속을 안 잡았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왕 온 김에 좀 관리를 빨리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다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차가 이렇게 됐죠. 견적이 천만 원 나왔어요. 5천 원 더 벌려다가 천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때가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 최악의 워스트 쓰리 중에 안에 들었던 시기인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진짜 뭔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인터넷을 막 쳐다보는 결국 답을 온라인에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7, 8년 전의 일이 이때 정수기 관리 마치고 저녁에 커피집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서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좀 더 벌어보겠다. 조금 더 경제적 자율을 월 천만 원 이런 큰 꿈을 꾸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던 분 3번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이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마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하고. 처음에 이제 블로그는 해야겠는데 딱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1일 1포를 해야 된대요. 꾸준히 하래.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뭘 쓸 수 있지?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이런 거였어요. 맛집 같은 거. 왜? 내가 일단 외식을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든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니까 간 김에 사진 찍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거. 그래서 이렇게 그때 데이트하면서 갔던 곳들을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매번 외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집에서 뭘 해먹을 때 그것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나온 게 요리 관련해서 글도 쓰기 시작합니다. 맞죠? 이거 보면 요생남도전이라고 해서 여기 볶음 쌀국수 상추, 참치, 비빔밥 이런 거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 지금의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만든 걸 옆에서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막 사진 찍어가지고 요리한다고 자기는 바쁜데 아, 잠깐만 이게 사진 찍어야 된다. 올린다 하면서 막 사진 찍고 하는 그 이 기찬 타고 막 저를 밀어낸 그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그 소재를 찾고 막 글을 썼었죠. 아무튼 일상에서 글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을 가면 이렇게 다대포 가서 찍고 그리고 요 바질 키우는 거 이것도 일부러 한 거예요. 다이소에 있길래 어,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한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뭔가 일상에서 계속 소재를 찾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나름 그래요. 이렇게 뭐 쓰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블록을 하기로 했고 나름대로 일상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서 사진도 찍고 글도 열심히 썼는데 문제는 뭐다?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비로 다가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블록을 하면서 겪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을 시작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 어때요? 기분이 찹찹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데 하기도 싫어지죠. 그래서 저는 또 공부라는 걸 또 해보기로 합니다. 왜? 제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요. 뭔가 저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죠. 어떻게 하면 방문자를 누릴 수 있을까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걸 잘 잡아야 됩니다. 키워드? 그때 처음으로 키워드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그전까지는 그냥 단어 단어를 용어로 하면 키워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블로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어요. 키워드가 중요하대요. 전부 키워드가 중요하대요. 근데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죠? 근데 키워드만 잘 찾아서 될 게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상위 노출이 중요하대요. 물론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지만 키워드를 찾을 때 이 상위 노출을 고려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결국 이걸 위해서는 블로그 로직을 알아야 됐던 겁니다. 자, 이 어려운 걸 일단 어떻게든 계속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하고 뭔가를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일단 뭔가 상위 노출에 성공을 합니다. 어? 내가 의도한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썼는데 글을 검색해보니까 내 글이 1등이 됩니다. 와, 기분이 진짜 째지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키워드는 아마 경쟁도가 굉장히 낮은 키워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장난 아니었죠. 아, 나 이제 끝났다. 이제 블로그 이제 정복했다. 싶네. 그렇게 어쨌거나 경쟁이 낮더라도 상위 노출이 되니까 진짜로 방문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재미가 있어요. 그때 약간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 좋아. 나 이렇게 키워드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글을 쓰겠어. 해서 글을 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난간이 나타나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 따라 뭐 흐름이 있지 않으셨나요? 공감하시는 분 3번 한번 눌러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셨을 건데 두 번째 난간이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내가 글을 작성했는데 어? 내가 그 작성한 키워드를 잘 잡아가지고 글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잘 노출되던 글이 밀려요. 밀리는 건 좀 괜찮아. 갑자기 사라져요. 이때 정말 멘붕이 오죠. 와, 나는 나름대로 이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키워드라는 걸 이해하고 상해 노출시키는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글이 사라져요. 와, 이때 진짜 막 가슴이 뛰면서 뛴다기보다 막 뭐라고 되죠? 흥분되고 땀이 나면서 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사라진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열심히 원인을 찾아본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사실 명확한 대답들은 얘기를 안 해줘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00%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다. 당연히 알 수 없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네이버 네이버밖에 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대략적인 중요하게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런 유사 이미지를 조심해야 한다. 유사 문서 단어 반복 금칙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대. 맞죠? 그래. 알겠어. 자, 이거 한번 해볼게. 근데 어때요? 아까 키워드 상인호추 고류하고 블로그 어떤 로직을 공부해서 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아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건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수순으로 가세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우리 블로그를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있습니까? 일단 주제 소재가 중요하대. 한두 개 주제로 정해서 꾸준히 해야 시 랭크가 올라간대. 그리고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키워드가 중요하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 글도 써야 되고 안에 내용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봤던 누락 원인들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끝이냐? 또 아니에요.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제목도 잘 써야 된대. 호킹되는 제목을 써야 된대.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된대. 체류 시간도 중요하니까 안에 글쓰기도 잘해야 된대. 맞아요.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는 사고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뭔가 포스팅 하나 쓰는데 어때요? 너무 오래 걸려요. 포스팅 하나 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사실 양반이죠. 이 모든 걸 고려하는데 한두 시간이다? 이분은 진짜 고수예요. 고수는. 맞죠? 근데 좋다 이거야. 포스팅 한두 시간 걸려? 알겠어.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해서 방문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노출되고 막 좋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한두 시간씩 열심히 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앞에 있는 것들 다 고려해서 했는데도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 거야? 방문자를 나름대로 막 몇백 명씩 만들고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 1번 한번 물어봅시다. 나 지금 그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뭐가 안 나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 지금. 오늘 오신 분들 고민들이 주제는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소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쓰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왜 어렵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꾸잖아요. 바꾸면 갑자기 정말 모든 게 씌워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씌워져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